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호 은행의 변정규 전무 함께합니다.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모부 처음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첫 방송인데요. 열심히 해야죠. 워낙 글로벌 라이브에서 자주 방송하셨으니까 우리 3프로티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 아침 일찍이 항상 늘 제가 게스트분들 모실 때 감사하면서 또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침에 그런데 첫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머리가 제일 맑은 것 같고요. 그때도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력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또 체크를 해 주실 예정인데요. 첫 번째 이슈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cpi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단순하게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시장은 좋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한 8개 정도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네. 좋습니다. 물론 이제 cpi가 간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렇게 보시죠. 결론만 보시면 몇몇 외국계 기관들이 cpi가 높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요동이 칠 거고 그다음에 주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뒤에 8가지 이슈를 저희가 다 지금 보겠지만 우리 생각은 뭐냐면 이원 cpi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높든 낮든 간에 시장에 큰 모멘텀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는지 결정을 미치는 키 팩터는 아니에요. 물가는요. 이제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금은 고용과 여러 가지 신용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거죠. 지금은 물가는 사실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연중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두 번째 정도로 이렇게 밀려난 상황이에요. 서자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보시면 us cpi 지금 상승률인데요. 저게 이제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서비스 부문이 있고 제조업 부문이 있고 식료품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굵은 것만 이렇게 굵직한 것만 보면 되는데 서비스 지수 한번 보시죠. 저기 보시면 이제 인건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저 서비스 섹터는 서비스 지수가. 저기가 지금 3.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헤드라인 cpi가 3.2% 상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하지도 않고요. 높아져도 크게 높아지지 않고 크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기 서비스 섹터 때문이죠. 그리고 저것들은 이제 크게 어차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하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연준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렇게 크게 내려갈 이유도 없고요. 크게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연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한 3% 정도 언제돼서 나오겠지. 2%로 쭉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크게 눈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기 중간에 보시면 이번에 해석이 있어요. 지금 키 드라이버는요. 저기 보시다시피 서비스 물가예요. 그렇죠?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 서비스 물가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에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파월 의장은 주거비 빼고 에너지값 빼고 식료품값 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 던져서. 당연히 보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면 이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듯이 사실은 실버라인을 봐야 돼요. 뭐냐면 행간을 봐야 되는 거죠. 행간을. 진짜로는 뭘 의식을 하느냐. 왜냐하면 물가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다 똑같죠. 성공적인 거죠. 그렇죠. 성공이에요. 우리가 방송을 하든 기업을 하건 뭘 하든 돈을 벌건 성공적인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필러소피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들도 다 똑같아요. 그 목표가 다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면 아까 지금 그 자료 다시 띄워보시면 그 이유가 저희 중간에 2번에 2번, 2번에 3번, 이후 3번, 3번, 3번을 저게 3가지가 중요해요. 지금 실제 금리 2% 달성했어요. 그렇죠. 2% 달성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두 번째, 게다가 신용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리만 사태와 지금 코로나19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신용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썼어요. 돈을 갖다가 리만 사태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기지 사태가 다시 일어나요? 그럼 리만 사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다시 쓸까요? 그럼 돈 다 썼어요. 못 쓰죠. 부채 문제에 타결할 때도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준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가 사실은 뒤에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채 문제가 있어요. 이 부채 문제가 신용 문제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금리 2%를 다 썼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완벽히 못 잡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2% 수준까지 연준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연준 내부에서도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우리는 못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투자나 아니면 저희가 기업체에서도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아니면 아이비에서도 어떤 투자 결정이나 어떤 걸 할 때는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기준점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투자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시장이 변화할 때 어떤 중기적으로 관점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어떠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실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앞서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이나 다른 데이터들을 볼 것이다였는데 두 번째 질문은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관한 얘기를 한 건 결국에는 고용 상황이 향후에 좀 안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국 2월 CPI는 향후 금리 향방을 결정할까? 아니다라는 거죠. No.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가주시면요. 안 넘어가지나요? 네, 잠깐만요. 한 번 넘어가 볼까요? 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천명을 했잖아요. 네. 이것은 왜냐? 고용 상황 악화 때문이냐? 이건 맞습니다. Yes. 왜 그러냐면 저희 보시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늘어나긴 했지만 이 늘어난 것보다 실업률이 2년 내에 저렇게 최대치로 올라갔고요. 3.9%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거의 4% 가까이 됐잖아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됐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거의 지금 한계 증가율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증가보다는 얼마나 증가하긴 했지만 거의 끝물에 다다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년 대비 0.05달러 정도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거의 안 오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임금도 이제 인상률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실업률은 저 정도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나면 이거 고용은 많이 냉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아마 확신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시기는 저기에서 결론을 보시면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스닥도 1.5%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간밤에.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보실 때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죠.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는 없고요. 가장 키 드라이버가 뭐냐. 지금 예를 들면 시장에서 키 드라이버는 엔비디아잖아요. AI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AI가 금융시장을 갖다가 금리뿐만이 아니라 금리뿐만이 아니라 환유시장, 주식시장 전부 다 이런 AI 모멘텀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토속적으로 보리밥이 있고요. 우리가 찰밥이 있잖아요. 찰밥은 똑같이 보리밥하고 같은 양을 먹어도 찰밥은 뭔가 든든한 것 같고요.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리밥은 먹어도 나중에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이 금융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을 것 같다는 모멘텀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실적이 있을 것 같다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 연애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로 계속 만나다가 그 기대가 깨지면 결국엔 헤어지는 건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가져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파는 거죠. 연애를 제가 많이 안 해봐서. 그러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미국 주식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네요. 미국 주식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띄워주시죠. 다음 화면. 미국 주식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추정 기준을 보면 유동성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준 수치는 지금 대기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머니마켓펀드 MMF를 기준으로 했어요. 저희 보시면 지금 6조 달러 감이 잘 어울리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6천조 원 정도. 상상이 안 가져봐서 상상이 안 돼요. 8천조 정도 넘겠네요. 환율로 따지면. 이게 이제 MMF 자금의 잔액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MMF 자금과 미국 주가 지수는 동조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 MMF 잔액이 조금 먼저 오르는 선행집표. 네. 왜냐하면 돈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주식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중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추세를 보여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CPI 이런 거가 조금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벌써 주도적인 이슈에서 옆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도 이슈는 뭐냐면 고용지표가 꺾였다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꺾였고 유동성은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할 여력은 남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맑음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쪽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 있다. 대기자금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MF 자금을 좀 한 번 더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게 약간 꺾인다든가 아니면 정체가 조금 계속해서 간다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요. 주식이 빨리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시면 저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완전 고점에 와 있는데 저게 정체 보이면 그 후에 이제 상당기간 후에는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정체가 보시면 돈을 빼시는 게 저 같으면 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질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내년 2025년까지 계속 오를 것인가에서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좋아요. 그런데 유동성 장세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성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 추진력을 받아 있고 아까 제가 무슨 찰밥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 꺾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연준의 대차 대조표만 보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M2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시중에 자금을 갖다가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풀어냈냐예요. 저게 이제 계속 덜 풀고 있는 거죠. 저만큼 계속해서 지금 7.5조 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게 6조 달러 이렇게 지금 연준이 큐티를 얼마나 더 강행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큐티를 바로 종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유농성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랑 빨아들이는 거랑 금리 인하는 별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말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차가운 정책이고 하나는 따뜻한 정책인데 이것을 같이 하면 뭐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이제 그거 맛있죠. 아포가토니까. 네. 아포가토가 되는데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이게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듯이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버블 붕괴를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작년부터 이제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상업률 부동산 문제가 크게 있는데도요.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너무 모멘텀이 강해요. 모멘텀이 아까 그렇게 철박같이 강하면 이것을 뚫고 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있어요.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대선이라는 또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의 변수가 있는데요. 대선의 변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미세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을 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정치 누가 이제 당선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예전에 이제 대통령 재임 당시에 유럽을 굉장히 압박했어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달러화의 가장 큰 상대 통화거든요. 이럴 때 이걸 압박하게 해서 유로화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화가 약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가 약화되고 그래서 자국의 무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달러 약달러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달러화가 좀 약하게 돼서 달러원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무슨 문제냐면 지정학적인 이슈는 더 많이 부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각실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립주의를 표방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다음에 대만 해야비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얘기하지 마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 관련한 이벤트는 빼고는 추세를 봤을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질문. BOJ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나. 이거는 정말 하지 않을까요. 띄워주시면요. 네. 정답은 대답은 예스로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OIS 제가 추정커브라는 걸 하나 넣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도 고정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하잖아요.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받고 교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면 미래 금리가 쭉 올라가려고 하면 고정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동금리를 받으려면 더 높은 지금 금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이제 0.07%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3월 말 지금 지표인데요. 이게 3월 말 거는 저렇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금리를 갖다가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본다면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가까웠구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끝에서 보시듯이 3번의 결론 보시면 BOJ 기준금리 인상은 임박했다. 3월 아니면 4월 이내에 문제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포기하는 마이너스 금리, 뭐 일본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금리 체계가. 그래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지금 동시에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라는 이게 초단기 금리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는 YCC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10년 국채 금리를. 일드 커브 컨트롤. 맞습니다. 이게 장기 금리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한꺼번에 단기와 장기를 컨트롤하면 우리가 금리를 다 확실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컨트롤 정책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주에 BOJ가 예정돼 있죠. 이게 뭐 3월이냐 4월이냐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인상을 할 것이다 쪽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지금 사실은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아직 반영이 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질문에서 그걸 넣어놨어요. 달러인 환율은 현재 너무 높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략을 해 주셨어요. 달러인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금방 보이시죠. 이제 벌어진 게. 보이시죠. 저희도 뭐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도 아 이게 제일 편해요. 그림으로 보는. 네. 그림으로. 똑같습니다. 비전문가나 뭐 저희도 뭐 그냥 맨날 이걸 해서 그렇지 옛날에 이런 걸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보시면 그래프가 제일 편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말로 한 번 좀 풀어주시죠. 말로 들을게요. 그래서 가장 제가 기준으로 삼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저게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달러 N 환율입니다. USD, JPY, 달러 N 환율이고요. 환율이 지금 147N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달러 N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 N1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N화의 향방이나 아니면 금리나 그다음에 N 투자할 때 일본의 주시지장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지금 보자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추론 방법은 왜 제가 저걸 갖다가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10년물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마이너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요. 이 차이는 환율을 드라이브하는 그 요인이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미 기준 금리 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N화는 이렇게 싸냐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느냐. Ye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듯이 과도하게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N화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43엔, 145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떨어지면 저것을 다시 재평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본은 올해 그래서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요? 네. 노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노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아까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행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뭐냐 하면 N화 약세를 방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모멘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계속 푸시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해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그런 명제에 다다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아베노믹스를 폐기를 해야 되는 수순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제로로 만들기는 지금 쉬워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더 올리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가 높은 물론 받을 돈도 많지만 저렇게 정부 부채가 높은 거예요. 258%의 GDP 대비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일본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게 정말 그러면 신기한 거네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TF를 계속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주시장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정금리이기 때문에 일본의 연기금들이나 이런 기금들, GPF나 이런 데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는 일본의 주식 투자를 거의 많이 안 했어요. 해외 투자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로 연기금들이 많이 선회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다시 제가 따로 편성을 해서 한번 방송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걸 보시면 지금 일본의 아킬레스 건은 지금 신용등급 하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등급 하락이 되면 모든 게 또 물거품이 돼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연진 파월 이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등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기지 문제가 나서 워르르 다 물어주면 다시 돈을 투입하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은행 총재는 우리는 이거 올리긴 올리는데 무디스나 S&P가 우리가 이제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신용등급을 여기서 더 떨어뜨리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일본의 기준금리 전망은요. 미니멈 제로까지는 쉽게 올릴 수가 있겠죠. 뭐 쉽지는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공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의사록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0.1%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과연 1,200원대로 떨어질 것인가. 최근에 보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300원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답 지금 대답을 해 주신 건 예스 상반기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급격하지는 않죠. 아직 조금 밖에 안 떨어졌어요. 1,310원대인데요. 1,300원 후반대까지는 금방 떨어질 수 있죠. 네. 1,330, 40원대에서 저희가 지금 한동안 작년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사실은 2000년대 평균 달러원 환율을 보시면 1,113원 정도 돼요. 한 1,1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좀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은 저희가 1,100원대 이런 환율은 쉽게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때 1,100원대 환율에 왔을 때는 달러를 매수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저희 지금은 어떤 모멘텀이 뭐냐면 한국의 경제를 볼 때 외국인들이 중국과 굉장히 많이 연동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예전 항상 좀 다른데요. 지금 한국 경제와 한국 경제는 중국의 정도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는 이런 것들이 안 오른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마켓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더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다원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만 저희는 평가하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금 동조화가 강한 추세예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연준도 있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사실상은 부채를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가계가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특히나 좀 열악한 경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올해 말 이전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건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섣부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게 되면 동조화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약해진다면 앞으로 5월, 6월 이후에 좀 빨리 상반기 내에 1,2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급격하게 1,25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하락은 제가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불가라고 써놨잖아요. 왜 불가해요? 그게 뭐냐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상대 통화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로화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유로화가 아무리 챔피언이 늙고 병들고 약해도 도전자도 같이 약해지면 더 약해지면 이것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챔피언을.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유로 경기가 지금 크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시면 유로존의 물가도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침체가 좀 빨리 가시화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유로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은 지금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50원 이하는 불가 제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환율 얘기를 저희가 쭉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달러 얘기도 하고 엔화 얘기도 하고 달러원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런 BOJ의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있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그리고 엔화가 지금 약세 기조로 깨고 다시 한 번 강세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주요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미국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상승세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가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승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인들이 조금 정책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강한 모멘텀이. 지금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선반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을 많이 해서 많이 오르면 산이 높으면 골드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수익률을 좀 제한적으로 두고 시장에 신규 접근이나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실 분들은 좀 제한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제가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는 주시장의 모멘텀이 조금 빨리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산 투자의 패턴을 좀 적극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마다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반기에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변화에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서 예를 들면 채권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분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장단기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하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계속 전부님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런 관련한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시장의 올해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AI라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면서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가 사실은 빨리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빠르면 3월 안에 1.4분기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이렇게 비례금.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고 있었던 거죠. 뜸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뜸을 많이 들였어. 뜸 잘 들으면 밥은 마시잖아요. 오늘 밥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쭉쭉쭉 살금살금 올라갔지만 너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을 더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분기에 빨리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모멘텀이 좀 강하게 상반기에 쭉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이제 모멘텀을 갖고 가지도 못하면서 뜸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지를 길게 가겠지만 주시장도 조금 오르는 게 조금 더 유지는 되겠지만 더 길게. 그 강세는 예전보다 만약에 3월달 이내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연준이 시간을 끌고 있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끄는 그 중간에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을 참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지금 보면 해석을 다들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AI까지 붙으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정말 한 달 한 달 변화하는 연준의 스탠스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또 면밀하게 더 꼼꼼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모님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내일이 화이트데이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화이트데이 때는 이제 감사한 분들께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라서 제가 또 저희 제작진 주빌리 초콜릿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일단은 우리 선물을 넣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또 그래먹고 더 힘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선물로 드리고 제가 잠깐 또 우리 주빌리 초콜릿 저희 주님이시거든요. 광고주님 그래서 소개를. 얼마나 좋은 초콜릿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의 기술과 노하우로 최고의 기술력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으니 초콜릿도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20년이 넘는 기술력이 함축된 그런 초콜릿이고요. 천상의 맛 드셔보세요. 아마 천상의 경험을 하실 건데 팝류 식물성 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하나 이렇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렴한 카카오 요즘에는 카카오 가격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런 저렴한 카카오가 아니라 최고급 카카오 원료와 필링을 사용했다라는 부분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아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미지원의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했고요. 다음에도 고생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침부터 여러분들 좀 힘없고 그러면 당을 좀 채우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블리 초콜릿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매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